할렐루야 저는 장도님 소개하셨던 것처럼 태행하부를 섬기고 있는 박경희 전도사입니다 옆에 친구들이랑 한번 인사합시다 친구야 너는 하나님 자녀란다 친구야 너는 시대살릴 전도자란다 자신에게 한번 선보이봅니다 장자의 축복으로 237나라 오총종족을 살립시다 우리 조동부 성기는 김민정 전사님은 수술을 잘 마치시고 지금 회복 중에 계시니까 계속 시간 나실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예배 성공으로 237나라 살리는 여정 속에 있는 랩던트 장세기 1장 27절 말씀 같이 해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받아진 영적 존재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적에 가장 행복하다 그러면서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다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다 사람을 지으시고는 베리 베리 구 심이 심이 좋았더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죄를 짓고 문제 속에 빠져 고통받게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손종으로 말맘아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나 원죄 가운데 사탄의 손에 묶였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영이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버렸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난 것을 가지고 성경에서는 원죄라고 한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본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유한복음 16장 9절에는요 죄에 대해서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원죄로 말맘아서 조주와 재앙과 고통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문의 영적 대물림이 단명이에요 또 육신의 질병이에요 정신병이에요 계속해서 우한 질고가 끊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각 가문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갖다 주는 장본인이 성경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유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의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느니라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란 존재가 세상 임금 공중권세 자본자로 한 영혼을 딱 잡고는 조주의 고리로 계속 가문의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우리 사람의 근본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 원죄 가운데 사단의 손에 묶인 것을 모르니까 종교를 가져보고 공부도 많이 하고 손행도 하지만은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학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셨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다 우리가 늪에 빠져서 계속해서 조주제한 가운데 어느 날 어느 날 이 문제가 원인 모르고 고통당하면서 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를 건져 낼 자가 오셨다 그래서 마태봄 1장 21절에는 자기 백성을 거들에 지해서 구원할 자이시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구원자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는 아담의 우선이지만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타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만회리라 하리라 마리아 몸에서 성욕으로 잉태하셨다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삼이 없느니라 누군가 피를 흘려대요 출애국기 3장 18절 우리는 원제를 가지고 태어나지만은 이 예수님은 이브리스 4장 15절에 죄가 하나도 없으시다 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목박혀 죽으시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시고 하나님이시란 증거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아무도 이 땅에 부활하지 않았는데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란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나서 길을 잃고 방황하던 나에게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인생의 주인을 찾지 못했는데 나에게 주인을 찾게 되어져서 참 선지자 일하셨습니다 운명사주 팔자대로 연월시 72년 7월 21일생 계속해서 팔자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 문제에서 나를 해방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룡의 법이 같이 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나는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사단은 속임수를 계속 했어요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이간질 시키고 예배 방해하고 이 사단이 하는 일은 멸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요한 1서 3장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내 인생에 길대신 그리스도 주인을 찾게 되어졌다 나는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사단에게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그리스의 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보자가 나의 배경이다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언약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 많이 들어서 알아요 아는 거 말고 내가 진짜 예수가 그리스의 시입니다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는 인마누엘이 아니고 진짜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이사를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6장 13절에 고루칸씨 남은자 고루터기다 그래서 나를 이 시대에 하나님은 랩런토로 불러주셨다 이사야 1장 9절에 보니까요 만군의 요아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며 우리가 소동과 같고 고무라와 같으니라 우리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고루칸씨 고루터기 남은자 랩런토로 부르셨다 그래서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과 동시에 나는 랩런트다 이 시대 살릴 랩런트로 나를 부르셨다 이 전도사님은요 랩런트 대회에 그때 초등부 훈련할 적에 랩런트 대회 1강 마치고 여기 다 앉아서 전사님이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이렇게 하셨잖아요 다 같이 했죠 미션 할 때 전사님은 생각나는 게 보디빌딩 힘이 이렇게 센 사람 있지요 이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그림은 잘 못 그리는데 블럭블럭하게 보디빌딩하는 힘이 있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이 어느 날 이렇게 딱 만들어줬을까 지속적으로 음식 조절하고 운동하고 체력 관리하고 잠자는 시간 조절하고 계속 이렇게 있었겠지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전도사님은 아주 나약해요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을 나를 플랫폼으로 부르셨다 그리고 파수망대로 부르셨다 그리고 안테나로 부르셨다 자, 그러면서 이 파수망에는 모든 사람들이 몰려든다 했어요 전도사님 뭘 보고 몰려들겠어요? 어, 그리스도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 가진 자이기 때문에 플랫폼 물려든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사람을 어떻게 지켜? 나도 지키기 어려운데 뭘로? 그리스도로 그 사람들을 지킬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안테나는 하나님하고 어떻게 소통해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소통해서 좋은 세계 열방에 모든 태양화부에 모든 만난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송출해 보겠다는 할 수 있는 이런 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도사님이 기도세모로 붙잡은 것이 아 세상 살리려면 이 영적인 힘이 이 사람은 육신의 힘이 강하지만 전도사님 속에 이 나 속에 영적인 힘으로 가득가득 채워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세모 한 가지는 이 빛이 내한테 있지만은 그리스도형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케이토 제목이 전도사님의 전부 다다 그래서 뭐예요? 아침에 상구상 기도로 또 오후에는 하나님의 의미를 두면서 보는 거 듣는 거 모든 걸 기도로 연결해라 밤시간에 말씀에 집중하면서 집중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그리스도형으로 모든 걸 이 기도 속에서 영적인 힘을 최고로 누려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자 전도사님이 아 이 영적인 힘을 얻는데 기도도 하지만 이 최고의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은 예배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인받은 나를 하나님과 교제할 적에 하나님과 함께할 적에 가장 행복하다 했잖아요 가장 행복한 시간이 예배 시간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이 예배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 교회 외관위하면 예배들이러 가요 나를 예배사로 부르셨다 이 예배할 적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할 적에 예배할 적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그리고 이 예배는 성삼이 하나님을 나와 함께하시는 것을 누리는 시간이다 그래서요 이 예배는 주례국기 25장 22절에 보면 너와 내가 만나고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 내가 만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례국기 49장 22절에 보면 내가 너와 만나서 내게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해주겠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게 히브리스 10장 19절에 보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니 구역시대에는 양잡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지만은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 내가 이 예배에 나올 적에 뭐 들고 나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힘 가지고 예배에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 예배에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선포되어지잖아요 아모스 3장 7절에 보니까 주여호와께서는 그 종 선지자에게 말씀하지 않고는 그의 뜻을 이루시지 않으신다 하나교회에는 신봉준 목사님 세우셔가지고 여기에는 김민정 전두사님 세우셔가지고는 오늘 전두사님 세워가지고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셔가지고 주의 뜻을 이뤄나가신다 주의 종들은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한다 그럴 적에 우리가 10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오 내 길의 빛이니다 한 주간에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한 주간 살아가게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발의 등이오 내 길의 빛이니다 이 말씀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리로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이에요 우리 친구들 너무 잘하고 같이 한번 해볼까요? 말씀은 살았고 한력이 있어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것마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간절과 밀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나니 암의 말씀이 선포되어 주는데 내가 말씀을 잡았다 그러면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뤄가시게 되어주고 말씀이 내게 임하게 되어지면 내 아이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진다는 것 내 모든 신경세포들도 살아나게 되어진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 들을 적에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내가 너를 지으신 목적이 찬양받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래요 그래서 이 다이슨 하루에 일곱 번씩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그리고 항소 한 마리 들고 이 자리에 오는 것보다 항소 한 마리 요즘 200만원 300만원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 더 기뻐 받으신대요 찬양할 적에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니까 살왕에게 붙었던 악신이 다시 찬양할 적에 떠나갔다 했어요 우리가 찬양할 적에 허감이 무너지게 되어진다 자 그리고 우리가 대표기도 이누리 친구가 기도했는데 예배할 때 기도 드려요 에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너는 내게 불을 지져라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10편 81편 10절에도 내 입을 넓게 벌려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내 말이 너희 안에 가고 너희가 내 안에 가하며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시행하리라 자 기도했죠 기도 기도하며 게시로 8장 3절에 보니까 8장 4절에 보니까 주의 천사가 하나님 보자로 이 기도를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앞으로 나아간다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가 이누리 친구가 기도한과 동시에 기도하는 그 시간에 천사가 하나님 앞으로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들고 간다 엄청나다 그죠 천사가 지금 활동하게 되어준다 그리고 우리가 그저 하나님 전에 오지 않고 하나님께 예물 드려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 이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걸 가지고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0절에 너는 나를 한번 시험해 봐라 어디 성경에도 나를 시험해 보라 하지 않으셨는데 물질에는 내가 한번 시험해 봐라 내가 너를 흔들어 넘치게 하시겠다 이 헌금 드릴 적에 경제 축복하고 직결하다 그래서 내가 드리는 것이 내 것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가지고 내가 예물 드린다 그럴 적에 우리에게는 로마서 16장에 가이오 같은 이 경제 축복을 받게 되어준다 이 가이오는 얼만큼 축복받아 나가며 우리 하나교의 전 성도들을 먹고 마시게 할 정도의 경제 축복을 받아 나갔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허니 구호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에요 구호가 아니다는 거예요 내 한 사람 예배들이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천군 천사가 왔다리 갔다리 오가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흑암이 무너지는 엄청난 축복들이 임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전 부사님이 전 부사님은 어쩌든지 이 예배 성공으로 영적인 힘들을 계속해서 키워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전 부사님 결론 잡아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자 했어요 그러면서 초등부에 전 부사님 집에도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 부사님 보면 김민정 전 부사님 보면 학교 가기 전에 상구상 기도하고 학교에 가면서 어떻게 해요? 찍어서 올리세요 기도 수첩하세요 또 모금 선구 적으세요 또 학교에 가서 축복기도 학교를 두고 또 교회 오게 되면 교회를 두고 만남에 친구를 두고 계속해서 이 아침 시간에 상구상 기도 또 학교를 보고 내가 가는 현장 두고 친구 두고 축복기도 해주세요 보금 선구 적으세요 기도 수첩하세요 우리들에게 미션을 주신다 그지? 이거 왜 하라고 할까? 왜 하라고 할까? 뭐라고요? 아는 친구 이거 왜 자꾸 하라고 그러지? 전 부사님처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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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얻으라고? 이거는 맞아요 이거 힘 얻으라는 이거 왜 하라고 그러지? 하나님은 우리를 랩런트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자로 세계보금화의 언약을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리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자 내 것 가지고 살릴 수 있겠어요? 내가 힘이 있어요 내가 돈이 있어요 나는 예뻐요 그것 가지고 살릴 수 있을까요? 안 돼요 뭐 하라고? 왜 자꾸 미션하라 그럴까? 뭐 하라고? 이 내 영혼 속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 내 영혼 속에 뭐 담으라고요? 하나님의 것 담으라고 세상 것 가지고 사람 살릴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말씀이 유한보금 1장 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내 영혼 속에 담아라 하나님의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담아라 보호자의 능력을 힘 있는 기도 이 상구상 기도가 내 것 갖고 안 돼 세상 것 갖고는 나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보호자가 나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성삼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로부터 내려오는 이 힘을 먼저 내가 얻으라는 거예요 이 영혼 속에 하나님의 것을 먼저 담아서 현장을 살리러 나가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따라해보면 하나님의 것을 내 영혼 속에 담자 보호자로부터 내려오는 보호자의 능력을 힘 있는 기도 그래서 계속해서 보는 거 듣는 거 또 저녁 시간에 내가 힘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내 영혼 속에 뭐 담아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기도를 담고 찬양을 담고 내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내 영혼은 날이 갈수록 건강에 용적인 힘들이 계속해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나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냥 아는 거 아니야 아는 거는 많이 들어서 알아요 가진 자만이 랩런트라는 거예요 아는 거 말고 뭐 아는 자? 내 속에 가진 자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자 이 시간표 속에 나에게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가 그리스 되십니다 나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 그 시간표가 어릴 때 몇 살 때였어요 몇 살 때였어요 그러면 내가 요즘 백세 시대다 내가 백세까지 산다 그러면 내가 청복 가는 그날까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모든 길은 언약의 여정이다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들어오신 성령님은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간다고요? 인마누엘이 아는 거 아니고 가진 자 주님 손잡고 내가 함께 가고 있어요 이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세계보금화 2, 3, 7나라 5종종족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다 그래서 마태보금 24장 14절에 천국보금이 증거된 이후에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 믿음의 결국은 영혼구원이니라 그래서 우리를 이 세계보금화의 언약의 대열에 나를 세워주셨다 세계보금화의 언약의 대열를 세워주셨는데 모든 자들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랩놈드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 커가지고 내가 무슨 전문인이 돼가지고 내가 그러면 한 대학생 돼서 다른 사람 살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는 그 모든 지금 10살, 11살 학교 현장에 아니면 내가 가는 학원 현장에 아니면 내 가문에 죽어가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들을 다 무엇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십니다 이 답을 가지고 다 살리라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학교 다닐 적에 전도사님 친구 중에 공부를 잘해요 그런데 자습 시간에 보면 자기 아빠 얼굴을 여기다 그려놔 아빠 얼굴을 그려놓고는 콤판스 있지요 콤판스 알아요 친구들 계속 찍어 너 뭐하니 아빠 얼굴 그려놓은 그 아빠가 너무 싫대 왜 계속해서 술 먹고 오면 엄마도 때리고 행패를 부리고 이렇게 하니까 아빠가 너무 싫대 그래서 계속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사님 친구 중에 지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수학 시간만 되면 배가 아프다는 친구가 있어 수학 시간만 되면 머리가 너무 아파 나는 수학은 별로 싫어 이렇게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학교 오는데 우리 10살 11살 되면 자기 스스로 가잖아요 엄마가 늘 데리고 와야 돼 뭐가 없어가지고 영적 힘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요즘 그 전사님 그 친척 중에는 고등학생인데 약을 먹어야 공부가 된대요 그 수업 시간에 그게 그런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를 많이 시켜서 그렇다 그 학교를 졸업하면 무조건 뭐 미국 갈 수 뭐라고 했는데 제가 잊어버렸는데 일단 약을 먹어야 공부가 된대 그 그래서 학교 공부 많이 시켜서 그런 게 아니고 뭐가 없어가지고 영적인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분 이런 사람들이 호다하게 다 존사님 시절에만 있었을까 지금은 갈수록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을 다 뭐하라고 그냥 우리가 살리러 가라 노래만 부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모든 답이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 되십니다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내 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과 방향 맞춘 삶이 세계보구마 그래서 그들을 다 살리는 친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대저 이방인과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우상 숭배한 자들 부처님 성긴다 마리아 성긴다 이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아닌 것에다가 절하는 자는 뭐하는 거라고요 우상 숭배하는 거라고 했어요 우상 숭배한 가문에는 삼사대가 망한다 망하는 줄 모르고 원인도 모르고 어느 날 어느 날 어느 날 늪에 빠져서 그 빠져간다는 거예요 원인 모르고 고통 가운데 우리가 이번 주에는 추석 명절을 당하게 돼요 그러면 내 집안에 할아버지가 복은 몰라요 내 이모가 고모가 복은 몰라가지고 자살하고 정신 문제로 고통 가운데 정하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유일한 답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화는 우리 친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제목 읽어봅시다 예배 성공으로 237 나라 살리는 여정 속에 있는 랩런트 응답 누려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줘 하나님 자녀 사무실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시대 살릴 랩런트로 불러주셔서 하오니 하나님 우리 랩런트 친구들 통하여서 237 나라 5총종족 살려나가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영적 시스템을 만들라 하셨고 또 우리에게 기도 시스템을 만들라 하셨사오니 날마다 이 영적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새롭게 시작해보고 또 새롭게 시도해보고 새롭게 도전해봤어 정말 우리 안에 영적인 힘들 가지고 이 땅을 살리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롬으로 기도합니다 아멘